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사람 얼굴 떠올리네 초저녁 불꽃 향해가 눈물 열고 밀려오네 음 그 사람 이름 불러오는 문 밖은 이네 정말 감사해 음 정말 감사해 가만히 굴러본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들었고 아플 수가 있다니 아플 수가 아플 수가 있다니 아플 수가 아플 수가 아플 수가 아플 수가 그 사람 얼굴 떠올리네 그 사람 얼굴 떠올리네 초저녁 불꽃 향해가 문을 열고 밀려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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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이름을 불러온 문 밖은 이래 조금만 감사하고 조금만 감사하고 경험이 불러온 이름만 부어도 이렇게 가슴이 있고 아플 수가 있다리 아플 수가 있다리 아플 수가 있다리 아플 수가 있다리 끝 그 사랑 이 눈이 불러오네 감사합니다.